한국계 일본 물류기업인 코나폰 코퍼레이션의 최상원 회장이 자신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담은 책을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최 회장은 밀짚모자에 검은 고무신을 신고 일본으로 건너가 온갖 아르바이트를 섭렵하다 27살이던 1993년에 막수교를 맺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를 맛보았습니다.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. 최 회장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2001년에 국제물류기업 코나폰 코퍼레이션을 설립했습니다. 이 회사는 10년 만에 연 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한국, 중국, 일본 등 3개국에서 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형 물류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. 최 회장은 자신의 삶을 담은 책 검정 고무신의 초심 멘토링 7.0 콘서트에서 앞으로 사회재활센터를 건립하는 등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. KSC 뉴스 김단아입니다.